안녕 잘 잤어? 안녕하세요 저는 불빨간사춘기의 안지영입니다 아 지금은 아침 9시구요 오늘 특별한 영상을 위하여 이렇게 일어났어요 어제 뮤직뱅크는 잘 보셨나요? 저는 어제 뮤직뱅크 찍고 늦게 들어와서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아이인데 오늘 늦잠을 잤어요 아 그리고 오늘 또 바일러 오쿠스틱 언니 오빠들의 콘서트 게스트롯도 있다 샵을 가야하지만 여러분들께 저희 특별한 스페셜한 티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어 저번에는 쌩얼 라이브를 찍으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쌩얼 티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네요 어 반응들이 엄청 핫해 핫해 핫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어 수록곡들 중에 프리지아라는 곡을 잠긴 목으로 불러드릴거에요 짧게 조금 들려드릴테니깐요 이틀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참아요 한 소절 불러볼까요? 프리지아 꽃은 아직 피지 않아도 그대의 향기는 아직 내겐 남아요 햇살 밝은 날 그대와 다시 만나면 그땐 내게 그 꽃을 선물해주세요 하유 어때요? 엄청 엄청 목소리가 잠겼지만 그래도 요 짧은 티저로라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노래 불러드릴게요 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어 저희 불빨간사춘기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30분만 더 자고 일어날게요 안녕 안녕